안녕하세요. 오늘 판매한 선생님 안내입니다. 자 자연산 민어예요. 암치입니다. 알이 많이 차있고 적혀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6킬로부터 4.2킬로까지 이게 있고 석당떡해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썰어서 접시에 올려서 드시면 되구요. 뼈는 반으로 안아드리니까 무 깔고 그 맑은탕으로 드시면 되요. 자 그리고 앞전주에 판매했던 갯장어 거든요. 선물로 팔았는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지금 오늘 제가 다시 뭐요 손질 해갖고 한 마리씩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그 장칼질을 세밀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한 3cm에서 4cm 정도 잘라요. 토막을 내. 그냥 칼로 자르면 되니까. 그래갖고 뜨거운 물에다 데쳐갖고 초장이나 양념장에다 찍어서 드시면 되요. 자 사로징어 3kg에 12마리 왔다갔다 합니다. 자 삶아서 드시고 젓갈로 당하십시오. 자 자연산 대화입니다. 크기차에 있구요. 이쪽은 이놈은 또 뭐 저쪽으로 벌어지만 여기다 보시면 시커맣게 대가리 덜렁덜렁합니다. 손도가 상하거나 그건 아닌데 손도가 많이 떨어진 거에요. 삶아서 드십시오. 반찬 하시구요. 2kg에 60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15마리씩 담았습니다. 4.9, 4.6, 4.3, 3.8, 3.5, 손가락 3개 정도 돼요. 그 뱉어진 거 좀 섞여 있습니다. 얼음 포장해서 하니까 받으면 배가 더 많이 탈 수 있어요. 다음은 젓갈쌈장입니다. 갈치젓갈쌈장이에요. 그 안에 갈치젓이 한 60 몇 프로 정도 되고 또 4kg짜리도 판매하고 있고 1kg짜리는 이렇게 담아서 판매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냉동 쫄버거입니다. 보고 손질 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십시오. 머리 딱 뜯어불고 배에 가지고 칼 좀 내놓고 물에 담궈놓으면 돼요. 다음으로는 갯가재입니다. 목에 하얗게 대고 왕자 세게 줄이 그어진 게 암컷입니다. 없는 것은 수컷이에요. 암컷만 좀 추려가지고 장 담궈 드시거나 아니면 삶아서 무침만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